대구에서 인생샷을 찍기 가장 좋은 명소는 어딜까? 이월드와 수성못, 김광석끼리 가장 대표적인 대구 인생샷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관광뷰로가 2010년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10년 동안 포털사이트와 SNS에 노출된 각종 사진 이미지, 연관 검색어 등 빅데이터 374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류공원, 동촌유원지, 강정보, 대구수목원, 달성공원, 하중도, 송해공원도 탑10에 올랐습니다. 동화사와 대구예술발전소, 압산전망대, 창라안덕, 수성호텔 등의 뒤를 이어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요 명소를 5가지 테마로 구분해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친화관광지 부문에선 두류공원, 대구수목원, 달성공원, 하중도, 송해공원, 팔공산케이블카, 불로동고분군, 달성습지, 복무공원, 월곡역사공원이 탑10에 올랐습니다. 야경이 좋은 야간관광지 부문에선 수성못, 강정보, 동촌유원지, 압산전망대, 사문진주막촌 등이 꼽혔고 전통관광지 부문에선 동화사, 도동서원, 남평문시 본리세거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근대문화관광지로는 청라안덕과 향촌문화관, 계산성당, 대구근대골목 등이 트렌디관광지로는 이월드, 김광석길, 대구예술발전소 등이 인생샷 명소로 꼽혔습니다. 장소별로 분류해보면 관광지 45곳, 카페 47곳, 식당과 펍 각 4곳으로 나눠지는데 대구관광비로는 도심관광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